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6.1 지방선거를 1년에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전략 수립 등을 위해 포럼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하교육감에게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